자,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아메리카 천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모의평가 잘 보셨나요? 잘 보시고 아마 제 총평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6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6월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선생님 생각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따지자면 일단 발음과 철자 같은 경우는 1점짜리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어휘와 표현이죠. 우리 3번, 4번, 5번 다이어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느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높다라고 표현했고 중간이라고 표시해놨어요. 사실 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은 학생 입장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중간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3번, 4번, 5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로 아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휘 파트에서 어휘가 아직 암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마 9월 모의평가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국영수 탐구 과목에 비해서 제외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서야 시작하는 학생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뭔가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왔다. 선생님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얘들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리고 일단은 회화 파트도 쉬움과 중간 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원래는 속담 문제가 들어가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번 9편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속담 문제가 빠지고 슬쩍 또 뭔가 옛날에 많이 나왔었던 인물 정보 묶기 문제가 슥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쉬움과 중간 사이 그리고 보기로만 출제됐었던 회화 답이 이번엔 답지로 채택된 거. 예를 들면 니아블라르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해설 강의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쉬움과 중간 사이라고 한번 적어봤었어요. 일단 쉬움과 중간 사이지만 쉬움에 가까운. 그래서 회화 파트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조금 뭔가 옛날에 나오던 게 오랜만에 나왔었던 출제됐었던 문제 유형 때문에 그리고 보기로만 출제됐었던 문제가 답으로 책정이 돼서 말이 안 되죠? 답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속담 문제도 빠지고 그죠? 4번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가 저번 6월 모의평가는 수특 교제에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빼다 박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번 9평은 수특 혹은 수원 교제에서 나왔던 독해 지문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연계돼서 나오고 다른 지문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독해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중간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6월보다는 이번 9월 평가가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졌을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는 6월과 평이하게 9월도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2번과 5번일 거예요. 1번과 3번, 4번 같은 경우는 4번의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워낙에 잘 안이기 때문에 아마 대충 눈치가 있는 애들은 독해 문제를 사실 어려워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문장 구문만 읽어내는 능력만 길러낸다면. 회화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뻔하기 때문에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암기만 하면 사실은 이거는 거저먹는 거야.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거저먹고 사실 틀리면 안 되는 파트 중에 하나야. 여기서 그러면 등급을 가르는 것. 1등급, 2등급 그 안에 들어가려면 2번과 5번에서 나갈이 되더라도 최대한 오답률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2번과 5번인데 문법 파트는 선생님이 이번 6월과 9월을 보니까 난이도가 쉽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는 건 아마 문법 파트 공부가 아직은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문법 파트까지 아직 못 미친 거죠. 학습 영역이. 그래서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시작하시는 노베이스 학생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외교과 특성상.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 분이시라면 시간이 지금 대충 한 75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커리큘럼 내에 기초 코스 내가 아마 36강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의를 최대한 약간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최대한 기초를 완벽하게 잡는다고 생각하고 수강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듯이 쭉 거시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1.5배속으로 들으시든 2배속으로 들으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초 코스 내외 어휘 파트는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다면 어휘 파트 PDF만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초 코스 완강하신 분이거나 노베이스 학생 분이 기초 코스를 수강하신 다음 정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까지 문제풀이 강좌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문제풀이 강좌를 들어주시고 아 내가 기초 코스에서 배웠었던 아 그 내용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그 내용이 문제로 이게 나오는구나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초 코스를 다시 복습해 주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최고 2등급 운이 좋다면 1등급까지 나올 수 있어요. 1등급이 아마 3, 4개만 틀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었던 거 있죠? 6평과 그리고 9평에서 보이는 EBS 연계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제가 이거까지 해야 된다니? 아! 이렇는데 진정해. 선생님이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안해 지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간이 없는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노베이스 학생분들은 기초 코스를 최대한 빨리 수강을 하고 문풀 강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문풀 강좌를 통해서 기초 코스 내에서 한번 들어봤었던 그 내용을 복습하는 것.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계율이 선생님이 6평과 9평에서 보니까 EBS 연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빼다 박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문풀 강좌까지 들으시고 무조건 해야 될 거. 수특수한 교재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무조건 풀고 가야 돼요. 수능까지. 만약에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으면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알고 있어요. 알겠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문제 풀고 답보고 문제 풀고 답보도 돼. 그리고 독해 지문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너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 알겠지? 그 정도로 연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6월과 9월을 보니까 아마도 수능에서도 수특과 수원에서 특히 독해 지문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한두 개 정도는. 그리고 회화 파트는 말에 모이고 다이어 파트와 문법 파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파트는 수특수한 문제에서 아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풀고 가셔야 되고 100% 암기한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 문제에 있는 거 해석하시고 답 찾고 문제에 해석하는 거 답 찾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따라왔지? 문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됐어? 여기까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만 알려줄게. 그 말은 즉슨 수특수한 문제 무조건 풀고 가야 돼. 알겠지? 수능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말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총평 영상이 이렇게까지 나올... 마지막 총평 영상이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능까지 75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샘도 굉장히 그... 너무 옛날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14년 전 내용이라서.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100일부터 굉장히 되게 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조하고 불안한 건 모든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과 선배들이 뭐 항상 너의 페이스대로 너가 했던 그대로 건강관리 잘하고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선생님이 선생님도 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여곡설이 되게 많았는데 인생에. 정말 본인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그만큼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해나가는 게 가장 최선의 베스트 해결책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75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꾸준함을 쌓아 나가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75번을 똑같은 짓을 해야 되잖아요. 75번. 그래서 75번의 여러분들의 꾸준함만 보이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등급 제외국어에서 등급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스페인어 공부하시면서 아마 노베이스 학생분들도 아마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너무 쫄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Q&A 게시판 선생님이 계속 매번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칠판 앞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